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답답해요 이런분 웰컴이에요 오세요 또 파워포인트의 활용 팁을 알고 싶어요 어 그런 분도 환영입니다 저의 강의는 파워포인트의 기능과 활용을 함께 접목시킨 강의입니다 자 함께 공부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의 일상적인 업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내가 업무에 필요한 거 간단한 거 몇 글자 찍어서 인쇄하고 싶어요 그걸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들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용지 방향이나 인쇄 방법과 관련한 팁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함께 열고 함께 공부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저는 저의 파워포인트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말이죠 새 프리젠테이션 옆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템플릿 파일이에요 테마 다 좋아요 테마 템플릿 파일 또는 서식 파일 다 좋습니다 뭘까요 바로 ms에서 너네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힘들지 내가 미리 이런 디자인에 이 어울리는 색감 서식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 이게 바로 템플릿 파일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런 템플릿을 이용하면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교 과제물 발표를 할 용도라면 웰컴이에요 얘 써도 돼요 다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엊그제 신제품 만들었습니다 저 그거 발표할 건데요 이런 분들 이거 이용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신제품을 발표한다 그러면 거기 모인 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제품일까 설레임 뉴 신선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발표를 할 건데 베를린시 디자인 이걸 딱 꺼내놨어요 그럼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고로 청중들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 매일매일 쓰는 게 파워포인트겠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저 디자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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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번에 썼는데 이러면서 신제품에 대한 모든 기대는 사라지게 돼요 독창성이 없어진다고요 벌써 거기서 신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깨지는 거예요 단순히 디자인 하나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의 팁 하나 뭐냐 절대 학교 과재물 빼고는 이러한 식상한 템플릿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저의 조언이에요 네 또는 피치 못해 사용해야 된다 최소화 시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새 프리젠테이션 누르셔야죠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 자 들어가면요 일단 이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면 하나하나 이걸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자 이 슬라이드에 저는 오늘 달랑 네 글자를 찍고 딱 사무실에 붙여 놓을 거예요 뭐라구요 에 금연구역 또는 정상영업 외출중 영업중 이런 글자 써서 딱 붙이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런 분들 이 화면 부담스럽죠 자 슬라이드의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깨끗한 화면을 원합니다 빈 화면 클릭 어때요 오 깨끗하네 그죠 저는 제목만 나오게 하고 싶네요 레이아웃에 크랙 제목만 이렇게 정말 정직하지 않나요 네 빈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자 빈 화면 눌렀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네 글씨 내용 텍스트가 많다면 뭔가 기능이 필요하지만 달랑 네 글자 다섯 글자를 찍을 거라면 여러분 여기서 헤매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보면 워드 아트라는 애가 있어요 단어를 예술로 승화시켰죠 워드 아트 보이죠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고르세요 참고로 이런 옅은 색깔은 고르지도 마세요 네 자 첫 번째 내용 평범한 첫 번째 고를까요 띵 자 그리고 여기다 써요 자 금일영업 쓸까요 금일영업 한 칸씩 띄어쓰기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네 얘는 반은 도형이고 반은 글씨라고 보면 됩니다 자 테두리 클릭해요 그리고 홈 탭에 가면 글씨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로 바꿔 보면요 글씨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울릉도 B 헤드라인 M 뭐 이런 애들 울릉도 B가 이쁘네요 이렇게 고른다고요 가능하죠 글씨 크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고르세요 난 더 크게 원해 한 120 엔터 꽝 어때요 눈에 들어옵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금일영업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용하시라구요 아 이거 색깔은 못 바꾸나요 빨간색으로 글씨 색깔 바꿀 수 있는데요 얘는 반은 도형 반은 글씨라고 했죠 자 테두리 클릭하고 도형 서식으로 오세요 도형 서식에 온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가 가 가 나오는데 이 가 있죠 이게 텍스트 채우기 색상 빨강으로 고르면 빨강이 들어가요 오 무지막지하다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 되네요 선생님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이펙트 있게 그림자를 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텍스트 효과 여기에서 그림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자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하세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림자 예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시면 돼요 앞에 바깥쪽 예 자 저는 요거 첫 번째 거 골랐어요 오른쪽 아래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 글씨보다 좀 더 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테두리 클릭하고 컨트롤 c 아 복사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어때요 어 이게 뭐예요 아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원래 복사하면 이렇게 떠요 어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마우스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향키를 이용하세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 있죠 방향키를 가지고 통통통통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게 좀 숙달 되신 분들은 마우스가 편하지만 예 기능을 잘 익히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화살표키 방향키로 조금씩 움직여서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살살 이렇게 해서 완전 겹치게 하지 말고 약간 어긋나게 살짝만 어때요 글씨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굵어 보이죠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했나요 네 이렇게 해놓고 아 한번 더 하고 싶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얼마든지 모양 만들어서요 살짝 겹치게 하세요 살짝 살짝 네 이렇게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멋있나요 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인쇄를 할 건데 자 이 바탕색 하얀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자 일단 디자인 눌러 보실까요 어디요 여기 디자인 디자인에 보면은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 그룹의 슬라이드 크기 참고로 깜장색 화면에 글씨 까맣게 인쇄하고 싶다 깜짝 누르면 돼요 아 더 멋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표준 되어 있나요 와이드 스크린 되어 있나요 네 표준은 와이드 스크린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세요 자 들어오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슬라이드의 방향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프린트로 인쇄하면 파워포인트는 기본 이 가로 용지가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로 있죠 세로 네 우리 A4 용지 세로 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인쇄를 하고 싶다 얘를 그러면 세로로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아 세로로요 네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넓게 인쇄할 거야 그럼 가로 아니야 나는 세로다 그럼 여기서 바꿔줘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자 일단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쇄를 하려면 파일에서 인쇄 여기 메뉴 보이죠 눌러보세요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참고로 저는 회색조로 나와 있는데 칼라를 넣으면 자 칼라 프린터면은 이렇게 떠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A4 용지 한 장이에요 요게 근데 용지에 인쇄를 하면 이렇게 떠요 뭐예요 왜 위에 여백 이게 뭐예요 밑에도 여백 있네요 이게 파워포인트 모양은요 자기가 알아서 여백을 결정을 해요 여백을 주는 건 뭐예요 문서에 네 균형을 위해서 여백을 주는 겁니다 여백 있죠 네 여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여백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을 넣은 건데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 어때요 인쇄를 하면 이쁘지 않죠 이 여백을 그렇다면 좀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게 미관상 더 나을 거예요 자 여기 뒤로 누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디자인에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간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되어 있는데 이것을 A4 용지로 바꿔줘요 A4 용지 왜냐면 우리가 프린트하는 용지가 대부분 A4니까 이렇게 바꿔줘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너비하고 높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가로로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A4 용지 여러분 가로가 세로하고 이 원래 이 폭이 이 용지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210mm 높이가 29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로로 인쇄를 하는 거니까 너비가 얼마 아 그렇죠 일단은 얘가 297 그죠 그래서 29.7cm 높이는요 21cm 자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최대화 맞춤 확인 참고로 최대화는 잘리는 부분은 다 잘리게끔 하고 보이는 것만 인쇄하겠습니다 얘는요 화면에 있는 내용 모드를 비율로 조정하여 화면에 다 프린트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요거 고르고 모양 바뀌었죠 파일에서 인쇄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백이 최소화 된 거 확인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능과 활용을 동시에 익혀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작성과 관련하여 글머리 끼우 번호 매기기 그리고 줄 간격 활용 팁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 봅시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열어 보세요 자 열고요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일단 화면을 제가 좀 봐야겠네요 슬라이드 용지가 와이드 스크린인지 한번 보세요 저하고 함께 맞춰보자고요 자 그럼 제목을 먼저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씁니다 여성 발전 센터장 홍길동 이렇게 발표자 이름 써 줘야 돼요 이게 제목 슬라이드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실제로 내용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필요하다면 슬라이드 그룹의 새 슬라이드에서 자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면 비나면이지만 이번에는 제목과 내용이 함께 있어요 그럴 때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클릭합니다 자 제목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여러분 보이죠 클릭하세요 그리고 제목을 우리가 씁니다 경력 단절 여성 네 현 통계 현황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가 썼어요 자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충분한 조사 자료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텍스트 내용을 어마무시하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축인가요? 네 이 내용을 많이 쓰면 좋은 줄 아시는데 피로해요 피로감이 확 몰려온다고요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그런지 직접 느껴보세요 텍스트에 입력하세요 자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2018년 4월 4월 기준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은 약 900만 5천명 비취업 여성은 345만 7천명으로 집계됨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요약한다고 해서 쓰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의 단락이 끝난 거예요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앞에 깜장색 동그라미 뜨죠 바로 이 애가 뭐냐면 글머리 기호입니다 글머리 기호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또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참고로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이에요 네 제가 조사한 내용은 이 내용 자 이만큼 네 통계적인 내용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하고 있어요 자 컨트롤 V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와 딱 알맞게 들어가네 네 이 테두리 안에 이 틀이에요 틀 이 틀 안에 얘가 딱 들어와요 자 그럼 여러분 현재 모두 몇 개의 문단입니까? 그렇죠 각각 엔터를 친 개수대로 얘가 나오니까 총 다섯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섯 개 단락이죠 그러면 테두리를 클릭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글머리 기호를 바꾸고자 한다면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글머리 기호 달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가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 가장 베이직한 글머리 기호가 나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골라보세요 음 난 체크가 좋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어렵지 않아 네 그 다음에 네 이 각각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 이 줄 간격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사람들의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줄 간격이에요 줄 간격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어때요 줄 간격 1.0 1.5 나오죠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해보세요 어때요 아 줄 간격이 뭐다 라는 걸 알겠다 그죠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줄 간격이 없습니다 줄 간격 옵션을 누르시면 돼요 들어가면 자 여러분 여기 줄 간격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1.2 써보실래요 1.2 확인 자 현재 상태 이 상태에요 확인 어때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느낌 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옵션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어 좋아 1.2 정도면 좋은데 이 단락과 이 단락 사이의 간격을 좀 더 떼고 싶어요 그러면 단락 앞과 뒤 간격 나오죠 자 현재 단락 첫 번째 단락이 끝난 다음에 간격을 좀 띄우고 싶다 그럼 단락 뒤의 간격을 이렇게 한 12로 줘볼게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습니까 단락과 단락 사이가 떨어지는 거 확인됩니까 네 줄 간격과는 차이가 있죠 단락 사이의 간격입니다 단락과 다음 단락 사이의 간격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어 경력 여기 345만 7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184만 7천명 그 다음에 어 15에서 54세 여성 중에 경력 여성 그 경력 단절 여성이 20.5% 보이죠 이 내용들이 각각 뭐냐면 이 내용의 부 네 부차적인 설명 내용이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안으로 들여쓰기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가 있는 겁니다 목록 수준 늘림 이렇게 그럼 어때요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줄어드는 거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글머리 기호 다른 걸로 못 바꾸나요 바꾸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바꾸면 돼요 글머리 기호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들어가서 자 여기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림 보이죠 그림 눌러서 자 저는 기능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림 아이콘에서 나오죠 만약에 제가 아이콘에서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ms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나오게 돼요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하나를 골라 보도록 하지요 자 뭘로 해볼까요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 골라 볼까요 네 자 제가 이 종소리 고르고 삽입 어때요 아 바뀌네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해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머리 기호를 내 입맛에 맞게끔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크기도 글머리 기호의 크기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 현재 글자 크기와 비례하여 좀 더 크기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110% 확인 어때요 글머리 기호가 좀 커진 느낌 드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 150% 만들어 보세요 확 느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텍스트의 목록이 무슨 선서에요 선서 네 뭐 1 우리는 2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떠한 항목을 표현한다면 번호가 낫겠죠 그때는 요 바로 옆에 번호 매기기 이게 존재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이 좋다면 예로 로마자 대문자가 좋다면 요예를 고르시면 돼요 저는 평범하게 아라비아 숫자 1 2 3을 고르겠습니다 자 아주 흥미롭죠 바꾸니까 어때요 얘도 또 따라서 1번 2번 바뀌는 거 보여요 저는 얘는 ab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럼 얘만 범위 잡고 번호 매기기에서 abc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이 ab 이렇게 모양을 바꿨는데 얘는 다시 글머리 기호로 못 바꾸나요 아니요 범위 잡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줄 수가 있지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과제물 과제물 학교 과제물로 내고 여러분이 발표할 거라면 이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 스킬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런 통계 현황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 너무 장황해요 사실인데요 사실이어도 너무 당황 이게 장황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글이 많으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그리고 피곤함을 느껴요 그럼 여기다 그림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림을 아무 때나 막 넣는 건 조잡한 것을 강조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텍스트를 최소화 시켜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경력 단절 여성 통계 현황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숫자를 읽었다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직접 여러분이 발표자 여러분 프리젠터가 직접 말하는 게 나아요 얘는 빼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세 개만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자녀쓰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 이 빼버리세요 그러면 줄이세요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고 나머지는 뭐 프리젠터가 곧바로 어때요 어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요 내용에 대해 직접 청중들을 대면하면서 나레이션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만히 고개 숙여서 왜 어떤 분 보면은 워크샵 같은 데 가면은 이 정말 그 프리젠테이션은 완벽해요 근데 고개 숙이고 계속 읽기만 하세요 그러면 청중들과 이 발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의가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아는 거 없나 봐 오로지 저기 프리젠테이션 하나에 올인했나 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다음 여러분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텍스트 이렇게 줄였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여러분이 더 핵심적인 내용만 강조하고 싶다 그럼 뭔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인 건 그림 하나 이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하나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 하나 그 두 개면 설명 끝나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 포인트 킵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함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삽입하는 것이 바로 사진 그림 즉 이미지들이죠 자 이러한 이미지 삽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제가 준비한 파일 경력 단절 여성 통계 현황 이렇게 글자가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설명만 가지고 뭔가 약하니까 이미지를 넣으려고 분명히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해 보일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삽입에 자 여러분 이미지는 삽입이에요 삽입에 가시면은 이미지 그룹이 존재해요 참고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은 아이콘을 넣는 거고 이미지는 이제 온라인 그림하고 그림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그림 넣지 마세요 왜요? 저작권이 있잖아요 아 이 온라인 그림은 얘가 MS 사는 여러분 빙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이거든요 이 빙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림도 얘는 조회 다해서 보여줘요 그런 걸 막 잘못 쓰면은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걸 억지로 막 이렇게 늘리는 분 계세요 해상도 깨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으로 그림 이미지를 가져와라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은 우리 연습이니까 웹상에서 경력 단절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여러분도 하나 찾아서 다운로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림 자 넣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림 누르면은요 여러분 그 저장된 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저는 경력 단절이니까 이 애 하나 찾아놨어요 삽입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늘렸어요 네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벽이 있어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이 애를 이제 끌어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글씨가 많은 관계로 어때요? 글씨가 잘리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은 배운대로 그림 서식 이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서식과 관련한 리본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정렬 그룹에 맨 뒤로 보내기 누르면 그림이 맨 뒤로 가기 때문에 글씨가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이 그림 눈에 띄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요? 네 토답답해요 조악하고 그쵸? 델리트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능은 알지만 이걸 활용하는 이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메뉴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15에서 54세 기혼 여성 비취업 여성 345만 7천명 중에 약 20.5%가 경력 단절 여성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 비중 20.5% 이걸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새 슬라이드 눌러보세요 이걸 없애기엔 아깝고 새 슬라이드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면 난 이렇게 안 뜨는데 어 그럼 다행이에요 레이아웃에서 뭐 빈 화면 누르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삽입에서 방금 전에 이미지 그림 자 여기서 어떤 거 경력 단절 가져옵니다 자 화면 크게 좀 늘려요 에? 아유 너무 띵띵하다 자 요렇게 늘려요 늘려요 어 이렇게 늘렸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여러분 이 도형 홈탭에 그리기 그룹에 도형이 있는데 어 이 도형의 기능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도형만 10분 활용해도 고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에 너무 많은 걸 배울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선 오늘은 요거 직사각형 하나만 선택합니다 띵 그리고 이 직사각형을요 맨 왼쪽의 모서리에 가져다 놓고 꾹 눌러서 일단은 요만큼만 그려요 드래그 놔요 자 놨어요 자 이 안에 이제 색상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색깔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과 통일성이 있는 색깔을 넣으세요 어 통일성이요? 예 어떻게 하느냐 페인트통 보이세요? 채우기 색 이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채우기 색 아래로 살펴 누르면 스포이트라는 아주 고마운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마우스로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이 채우기 색으로 사용할 색상을 고르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깔 요쯤에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요 요 색깔 그럼 보세요 요 색깔 색깔 레드, 그린, 블루 네 이 3원색으로 모든 색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레드, 그린, 블루가 32, 32, 32에요 어 이렇게 나와요 클릭 이러면 여기 색깔 바뀌어요 우와 그럼 보세요 자 채우기 색은 여러분 윤곽선 색은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얘를 이제 끌어서 요 정도 요렇게 끌어다 놔요 요렇게 드래그해요 참고로 이 그림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 클릭 하고 너는 그림 서식에서 맨 앞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도형 클릭해서 얘를 계속 끌어요 요렇게 됐습니까 어 이렇게 끌어요 색깔이 조금이라도 잘 안 맞는 느낌이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고 채우기 색에서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상태에서 내용을 쓸 건지 깔끔하죠 암담하죠 딱 봐도 네 이 상태에서 내용을 쓸 건지 아니면 이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할 건지 요렇게 이렇게 놓을 건지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아 예 이 상태가 좋은가요? 그럼 이렇게 배치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쓸 때는 이 넓은 도형에 클릭하면 안 됩니다 글은 그리기 그룹의 도형에 아 세로 텍스트 상자 아 세로란다 그냥 텍스트 상자 요걸 클릭해요 그리고 요요 이미지 있죠 요 위에다 올려놓고 클릭해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그리고 씁니다 뭐라구요? 경력 단절 여성 썼어요? 예 그리고 테두리 클릭하고 글씨 색깔 여러분 배경이 어둡다면 글씨 색깔은 밝은 색깔 골라야 되죠 그래야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굵게 글씨체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글씨체는 어떤 것인가요? 자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눈에 딱 띄는 글씨체 헤드라인이 낫겠는데요 자 헤드라인 M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끌어다 딱 나요 글씨 크기를 더 키워요 네 이렇게 이렇게 골랐어요 됐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그리고 이 애를 끌어다가 자 왼쪽에다 놨다면 이 밑에 놓으면 돼요 자 테두리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다가 이쪽에 나란히 놓습니다 놓고 요 내용을 지운 다음에 20.5%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겠네요 요게 더 깔끔할 거 같아요 이렇게 또는 20.5%를 좀 더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싶다면 색상을 조금 음 아 글씨 색깔이죠? 네 클릭해서 글씨 색깔을 좀 더 이펙트 있게 네 이 위에 글씨 색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강조되는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능하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말보다 이게 더 간단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팁 학습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청중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그 작업하는 게 바로 표예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여행 상품의 각각의 종류라던가 스케줄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표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자 이겁니다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만들죠 뭐 삽입 메뉴 삽입에서 표 그룹에 표가 있어요 몇 줄 몇 칸 만들 거니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경주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경주 관광 코스를 세 군데로 설명을 해주는 표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네 줄 네 칸짜리 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표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붙잡고 찍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써 볼까요 네 여기서 관광 코스 일반적인 표는 이렇게 만들어요 관광 코스 그 다음에 여기 경로 그 다음에 소유 시간 그 다음에 네 심야 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야간 운행 뭐 이렇게 야간에도 이제 다니느냐 이거죠 그래서 관광 코스가 A 코스 예를 들어 A 코스 B 코스 그 다음 또 뭐 C 코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B C 코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 코스에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긴 좀 좁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여기 A 코스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늘리면 돼요 어 이렇게요 네 다 늘리면 다 늘어나는 거고 됐죠 그리고 경로도 뭐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이런 것이 A 코스다 소유 시간은 1시간이나 걸려요 야간 운행 안합니다 노 이렇게 제가 썼어요 노 그 다음 또 B 코스 뭐 여기에는 대능원 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능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월지 뭐 남산 트레킹 뭐 이렇게 써놨어요 소유 시간 2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야간 운행합니다 예스 자 썼고요 C 코스는 뭐 이렇게 쓰죠 불국사에서 간포로에서요 예 문무왕능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1시간 반이나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도 야간 그냥 한다고 하죠 예스 이게 표거든요 그리고 이 표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모양 이쁘지 않아 참고로 여러분 표는요 여러 가지 무지개 떡 모양을 만들면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색상은 들어간 색깔 한 번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이렇게 지그재그 스타일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래서 표 스타일이 그런 기본 내용에 충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밝게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항목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고르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됐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은 결코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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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청중들의 이목을 확 끌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고칠 필요가 있죠 조금만 손을 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단은 어 제가 이 스타일에서 아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먼저 하나 골라 놓으세요 일단은 모든 다 좋아요 저는 회색으로 좀 네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관광코스 보이죠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없애요 레이아웃 보이죠 여러분 레이아웃 눌러요 네이아웃을 누르면은요 여기에서 삭제가 있는데 열 삭제를 누르면 없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경로 소요시간 야간 운행 글씨가 무슨 죄졌는지 하늘로 다 올라갔죠 참고로 맞춤 그룹에 보면은 위 가운데 아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글씨가 안정적으로 가운데 동동동 뜨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 사이사이에 선 너무나도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선을 디자인 표 디자인 탭 눌러서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펜 색상 보이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펜 색을 제가 하얀색으로 골라 보겠습니다 굵기를 좀 더 굵게 바꿔 볼게요 3피트 그리고 테두리에서요 네 테두리에서요 안쪽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 눈에 확 들어온다 그쵸 이렇게 바꿔요 일단은 어 바꾼 다음에 얘네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 회사가 경주 관광을 그 상품을 상품을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각각 A 코스 B 코스 C 코스다 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강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강조하죠 자 일단 글씨 가운데로 자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러면 A B C 코스 를 할 때 얘네들 까지만 표로 하고 특히 여기 야간 운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기를 여러분이 좀 더 조정을 좀 해도 상관 없으세요 경계선에서 요렇게 줄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표를 요렇게 조절점을 붙잡고 요렇게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한 요 정도 쯤 놓으세요 그러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는 이게 A 코스죠 그러면 도형에서 화살표를 그리세요 그게 좋아요 화살표요 네 자 여러분 화살표는요 그리기 나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아니고 블럭 화살표에 보면 정말 화살표 있거든요 이런 화살표를 그리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오각형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도 좋아요 네 이런 그림 요기서 보면은 톱니 모양의 오른쪽 요것도 좋고요 자 저는 오각형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찍 드래그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 더 이펙트 있게 그러면 요거 편집점 눌러서 요렇게 좀 길게 뽑아도 좋아요 이렇게 뽑아도 좋고 몽땅하게 만들어도 좋고 길게 뽑아도 좋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어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선 색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윤곽선 뺄 거예요 네 윤곽선 없애고 색상을 넣을 겁니다 어떡해요 보다 강력한 색깔로 넣을 생각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너무 빨갛다 다른 채우기 색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눈에 딱딱 띄게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에이코스에요 화려하죠 너무 센가 에이코스 그리고 이 에이코스에 바로 여기 여러분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살짝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도형에서 에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안에다 넣지 마세요 바깥에 에이코스 일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코스 이렇게 써요 에이코스 썼습니다 자 글씨 굵게 하고 이 안에 조용히 넣어요 에이코스 됐나요 글씨 크기 좀 더 키울까요 어 늘려도 좋아요 24 아 이 정도 됐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게 에이코스에요 됐죠 자 그럼 요거 두개 범위 잡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높낮이 맞추세요 여러분 맞추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방향키로 통통통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요 아래로 에 자 요렇게 됐어요 네 요렇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 뭐해라 여러분 네 여기서 색상을 a b c 가 각각 경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상을 달리 해주라 이거에요 이렇게 b 코스 c 코스 색상을 모두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좀 화려한 느낌이 들죠 b 코스 그러니까 얘네 색깔이 화려하니까 여기는 같은 색상으로 톤 다운시켜도 된다는 얘기에요 네 이러면 곤란해요 여기 빨강색인데 막 여기는 또 막 노랑인데 여기는 또 파랑 여기는 보라 이렇게 현란한 각각의 색상을 많이 쓰면 어 굉장히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됐습니까 네 b 코스 약간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 b c 참고로 길이가 짧은 것 같다 늘리면 돼요 살짝만 늘려요 요렇게 표 간격을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a b c 코스 얘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관광 상품이라고 써도 좋구요 아니면 네 글씨가 싫으면 삽입해서 그림 해서 여러분이 구해 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트래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딱 놓을 거예요 요 위에 요렇게 이렇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기존의 내용보다 아 여기는 관광 상품이 a b c 세 개 코스가 있나 보지 이렇게 곧바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얘네들 더 바짝 붙이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렇게 바짝 코를 화살표 코를 요 위에 바짝 이렇게 붙여도 좋아요 어때요 이 느낌이 더 좋은가요 그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이 아 색깔이 흰색이 들어갔네요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서 요렇게 살짝 올려놔도 나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표예요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이 만든 그 표에다가 이 내용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스 노 이거 보이죠 이 내용도 야간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빨리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잖아요 이 예스 노 같은 경우도 여기 삽입에서 아이콘 보이죠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예스 노 아이콘이 여기에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예스를 한번 쳐볼까 예스 이런 거는 또 따로 없네요 그죠 어 이런 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예스 노로 할 필요가 없지 굳이 예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얼굴이 있을 텐데 네 얼굴 얼굴에서요 이걸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야간 운행을 합니다 웃으면 되잖아요 웃는 얼굴 야간 운행 해요 그 다음에 안 해요 안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얘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 야간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한다 안 한다 나오죠 요거 두 개 갖고 오면 되겠네요 삽입 이렇게 두 개 갖고 와서 자 요렇게 두 개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삽입 여기서 노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요예를 끌어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야간 운행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나요 네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야간 운행 합니다 예스에는 요예 아이콘을 끌어다 요렇게 놓는 거예요 크기가 약간 좀 그렇죠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글씨보다는 그림이 더 이런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해요 요예 이렇게 끌어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지 않나요 네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탭 학습하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우리 회사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청중들에게 그 매출액 데이터 하나하나 다 읽어줘요 어 그럼 청중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매출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면 어때요 대략적인 수치만 보고 어떻습니까 아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이 회사는 매출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뉴스 같은 걸 봐도 그쵸 표로 안 보여줘요 왜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전달하는 건 표가 맞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그래프가 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필요한 그래프 즉 차트라고 부르죠 차트를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파워포인트 여시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만들 때는요 메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가 존재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 떡하니 나오는데요 이 막대형은 우리 회사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제품에 대한 어떤 비교 있죠 디자인 비교 뭐 가격대 비교 시장 점율 비교 이런 거 그런 비교 작업을 할 때 막대형 차트를 사용하고요 꺾은 선형 차트는 아 우리 회사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몇 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는 점유율이 몇 프로였고 그 다음 해에는 몇 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변화되는 형태를 보여줄 때는 막대형 차트를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선형 차트 이렇게 불러요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다음 원형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어떤 제품은 몇 프로의 매출액에 기여했고 어떤 제품은 몇 프로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원형은 우리 회사 제품 매출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그것을 원형 차트로 표현을 합니다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차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요 묶은 세로 막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 차트를 만들면은 차트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므로 데이터를 입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일단 계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점유 이렇게 쓰죠 점유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 1에는 구글 크롬 엔터 두 번째는 애플 사파리 세 번째는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네 번째는 UC 브라우저 다섯 번째는 삼성 인터넷 이렇게 썼습니다 자 썼어요 그리고 각각의 점유율은 얘가 62.37 엔터 애플 사파리가 15.5 파이어폭스가 4.39 UC가 3.75 삼성 인터넷이 3.4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계열 2와 3은 없다 내용이 없으면은 C열 선택하고 D열 범위 그대로 잡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C열 D열 이렇게 그대로 끌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참고로 지워지는데 열 1, 열 2 이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때 지울 때는 CD 열 머리 글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완벽하게 삭제를 누르셔야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 표에도 반영되죠 참고로 요 차트에 대한 데이터 내용 워크시트는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어 정말 닫았나요 네 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차트예요 어 나오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점유율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표에 아 이 차트의 제목입니다 이 점유율에 클릭하고 여러분이 쓰면 돼요 2019 네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이렇게 여러분이 써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여러분 네 테두리 클릭하고 홈 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 지정을 해 주시면은 제목은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이제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쭉 나오죠 여러분 얘네들이 바로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 막대 색상은 차트 디자인 서식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페인트통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도형 보이세요 여러분 이 각각의 계열 도형 자 이 도형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띄어요 네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 여기 여러분 차트 스타일에서 보다 다른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네 서식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이 도형 자체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식으로 오세요 자 서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서식으로 와서 도형 효과 보이세요 여러분 네 도형 효과를 눌러서 도형의 그림자라던가 네온 또는 입체 효과 이런 애들을 줘요 특히 입체 효과를 지정을 하면 도형을 보다 더 또렷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입체 효과에서 저는 각지개 요거를 골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막대보다는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여러분 도형 삽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 도형은요 여러분이 차트 안에 뭔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도형을 차트 안에 삽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곡선 보이십니까 네 저는 곡선을 많이 쓰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이렇게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색상은 여러분이 검정을 넣고 싶다면 검정 또는 이와 보색의 느낌이 나는 주황색 계통 네 이렇게 그리고 굵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좀 더 구불거리는 효과라면 스케치를 넣어서 좀 더 자유형 또는 자유곡선 넣어서 좀 더 구불거림을 네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이 차트의 내용을 좀 더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눈금 보이세요 이 눈금 값도 0부터 70까지 어떻습니까 10단위의 눈금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서식으로 오시면 돼요 자 서식에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어 세로 값축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선택 영역 서식 보이죠 자 누르면은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나오죠 최대값을 여러분이 70이 아니라 80으로 바꿔버리구요 그래서 단위를 10 대신에 20으로 바꿔버리면 눈금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 더 깔끔한 느낌이 드네 네 눈금 너무 쓸데없이 많아도 결코 도움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눈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지만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청중들이 그 그래프를 보고 뭔가 확 와 닿을 느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청중들이 저기 100m 앞에서도 딱 보고 아 저 데이터 흐름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그래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은 없어요 도형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조사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의 차트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도 슬라이드를 하나 열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하고 함께 만들어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창의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 시켜 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도형으로 갑니다 홈탭에 그리기 그룹에 도형 여기에서 말이죠 자 사각형에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습니다 그냥 사각형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모서리 둥근 모서리 클릭 하고 찍 네 크기 여러분 마음대로 찍 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 이 편집점 노란 거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요 우와 파원되네 네 이렇게 유연하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윤각선 나오는데요 윤각선은 여러분이 넣고 싶다면 넣으셔도 돼요 자 저는 윤각선은 일단 없다고 할게요 그리고 색상을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아 난 무슨 색깔이 좋을까 네 저는 그냥 하얀색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요 여기는 아주 연한 회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에서 하얀색 됐어요 왜냐면 윤각이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 요거를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어 위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자 Shift 키 보이죠 눌러서 크기를 요 위에 애보다 높이를 약간만 적게 하세요 약간만 적게 네 약간만 작게 네 됐나요 네 자 요렇게 잡아주고 여러분이 색상을 넣어요 어떤 색깔을 넣을까 네 회색? 뭐 이런 거를 하나 넣어보죠 음 이렇게 회색을 넣었어요 저는 네 회색 계통을 넣었습니다 자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네 자 얘도 여러분 Shift 키 눌러서 크기를 좀 줄여 보세요 살짝만 네 그리고 색깔을 넣어보세요 눈에 딱 띄게 눈에 띄게요 네 얘가 색깔이 하얀색 얘가 회색 색깔이 점점 어때요 눈에 안 띄잖아요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중간색을 너무 많이 쓰면 슬라이드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뭔가 이펙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뭔가 중심색은 강렬한 색을 하나 정도는 써줘야 되죠 자 써줍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 쓰실 거예요 예 저는 뭐 완전 센 노란색 좋아요 주황 주황이네요 네 나는 완전 파랑 네 원색을 하나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 애를 줄여 볼게요 숑숑숑 이렇게 줄여요 줄인 다음에 자 이거를 요 위에 자 먼저 회색부터 넣을게요 회색을 이 안에 딱 넣어요 이렇게요 네 넣으세요 넣고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줄여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을 살포시 얹어요 요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얹어 보세요 통통통통 요렇게 얹어 보세요 자 들어갑니까? 참고로 얘는 그림자 효과를 좀 넣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림자 효과는 어떻게 넣나요? 네 바로 여기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살짝 넣으세요 어떤 효과든 좋아요? 자 그림자 효과를 넣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늘려 볼게요 요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마음속에 여러분 예처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전체 시장 점유율 100이라고 한다면 60 예가 62.37%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그리 그러면 62.37% 정도면 한 요정도 쯤이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여러분이 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요렇게 그리고 도형에서 자 여러분 텍스트 상자 클릭 클릭하고 62.37% 이렇게 써요 씁니다 써서 이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참고로 요 노란색 위에 올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자 여기 보세요 파이어폭스 UC 브라우저 삼성 인터넷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 내가 조사하니까 그럼 얘네들 여러분이 이 노란색 색깔로 비중을 그린다고 한다면 3. 몇 프로는 이 글씨를 쓰기에 어때요? 좁을지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요기쯤에 그냥 놓으세요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눈에 띄게 검정 좀 진하게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죠 자 됩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뭘 하냐면 여기 이렇게 구글 크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다 여기에 자 요 62.37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요기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구글 크롬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삽입해서 그림 해서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 자 저는 크롬 사파리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 파이어폭스 자 이런 애들 UC 자 삽입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요렇게 가져다가 똑 넣고 크기를 Shift 키 눌러서 살살살 조절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배치하면 된다니까요 네 어때요 깔끔하지 않나요? 아 그러네 네 이렇게 만들어 달란 얘기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를 왜 걱정해요 여러분 자 요에 나왔죠 그러면 요에를 마우스로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통통통통통 방향키로 누르세요 그리고 자 조금 더 자 내려보겠습니다 통통통통통 요렇게 이렇게 내리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D 누르세요 D요 네 D D는 복제에요 복제 자 복사하고 달라요 똑같은데요 아니 달라요 자 컨트롤 D 누르면 마우스 잡지 마세요 방향키 왼쪽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서 자 높낮이 에 똑같은지 간격 비교하세요 맞다 싶으면 내리세요 자 요렇게 내립니다 자 요렇게 간격 계산합니다 요렇게 내려요 자 내렸습니까 예 아 나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자 여러분 확실하게 됐다면 자 저는 옆으로 약간 가야 될 거 같아요 자 다 됐습니다 됐으면 컨트롤 D D D 이렇게 아 그러니까 복제를 하면요 여러분 그 간격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게 복제 작업이에요 복사는 이렇게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파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크롬 대신에 사파리를 쓰면 돼요 사파리 네 사파리 쓰고 애플 사파리죠 사파리 이렇게 쓰고 얘는 15점 얼마죠 5%에요 그러니까 62 반땡하면 30이고 여기서 반땡 한 요정도 되겠네요 그럼 한 15.5%니까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요 이정도쯤 됐어요 네 줄이고 이에 끌어다 어떻게 돼요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되죠 요렇게 그리고 얼마 15.5%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요게 사파리 로고 여기 여기 존재하죠 요예에요 요예 요예가 사파리 사파리 딱 올려놔요 안 보이는데요 그림 서식에서 맨 앞으로 갖고 와라 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똥통통통통 크기가 너무 커요 줄이면 되죠 무슨 걱정이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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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하면 돼요 자 됩니까 네 이렇게 얼마나 넉셔리해 보이냐구요 아 그러네 그럼요 자 빅3까지 제가 좀 바꿔 보죠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썼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여기서 요예 없애버리고 파이어폭스 불기둥 요예 그래서 얘는 맨 앞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이렇게 크기 좀 줄여볼까 이렇게 파이어폭스 참고로 글씨가 좀 커요 너무 크면 어떻게 안되겠다 그러면 글씨 크기 살짝만 줄이세요 괜찮아요 파이어폭스 됐나요 네 요정도 요렇게 얘는 말도 못해요 4.39% 이게 15니까 4.39는 요거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충충충충충 요정도 크기 요렇게 예 그래가지고 요예 끌어다 어떡해요 딩딩딩딩 이렇게 갖다 놔야죠 그리고 어떻게 4.39% 이렇게 쓰란 얘기에요 그럼 여러분 자 나머지 뭐 하시면 되고 자 지워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설명할 때 눈에 띄지 않아요? 이 그림보다 띄죠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인 그래프를 만들 때도 뭘 이용한다? 도형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의력이 높으신 여러분 직접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할 때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심플하되 배경색이라던가 어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먼 발치에서 청중들이 봐도 아 저건 어느 회사 제품이야 라고 느낌이 올 정도의 네 그러한 중심 색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할 때 우리가 도형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러한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프리젠테이션에 꼭 넣어야 하는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을 보다 손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보자는 겁니다 어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웹브라우저를 열어서요 어 ib96.com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 뭐 사이트를 열어도 좋아요 왜냐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회사의 중심 색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어 저는 여기 들어오니까 주로 어 짙은 파랑 또 오렌지색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알트 프린트 스크린 네 화면 캡쳐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파워포인트를 열어요 자 새 슬라이드 이렇게 빈 화면 열어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캡쳐한 내용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예 이 우리가 캡쳐한 거 그리고 페인트 통 옆에 채우기 색 그 옆에 목록 단추를 누르면 스포이트가 존재해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상 어 나 특별한 사이트 없다 저하고 똑같이 ib96.com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어 이 색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마우스로 요렇게 클릭 톡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읽어와요 요기 보이죠 네 진한 파랑이라고 나와있어요 또 나는 이 색깔이 또 마음에 드는 요 색깔하고 요 색깔 서로 다르죠 색깔이 그러면 스포이트 눌러서 요 색깔 하나 클릭 톡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들어온 거 확인합니다 스포이트 눌러서 그 다음 어 나 요 색깔도 이쁘다 톡 이렇게 됐나요? 요렇게 색깔들이 들어와요 선택한 색깔이 자 그리고 요 얘는 이제 아이 필요가 없겠는데 아 저는 요 색깔도 괜찮네요 그럼 요거 톡 요렇게 예 다 갖고 왔어요 필요한 거 쭉 갖고 왔습니다 그럼 필요가 없어요 얘는 딜리트 요렇게 지워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도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채우기 색상 보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나와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다음번에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열고 사용하려고 보면 이해가 없어요 이 팔레트에 애들이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번 슬라이드 말고 다른 슬라이드에서도 요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다른 요렇게 하나를 일단 눌러요 요렇게 띵 이렇게 눌러요 누르고 아래로 살펴 누르면은 다른 채우기 색 이게 떠요 이거 들어가면 표준 탭과 사용자 지정 탭이 있는데 사용자 지정 탭에 들어가면 네드 그린 블루에서 빨강 녹색 파랑에 대한 주요 코드가 이게 코드가 0 부터 255 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빨강색에 대한 거 232 녹색은 104 파랑은 8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어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메모를 해요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파일에서 제가 새로 만들기 새 프리젠테이션 누르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보시면 어때요 아 정말 지정한 색깔이 없어지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자 없어지는데 그 대신 어떻게 한다 다른 채우기 색 이거 눌러서 어때요 사용자 지정으로 간 다음에 아 그 내가 써놓은 색상 코드 빨강은 232 녹색에 104 블루에 80 이렇게 지정하면 어때요 아 이 색깔 만들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간단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다 이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 현황 이렇게 제가 이쁘게 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통일성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도형을 눌러서 어 직사각형은 좀 그렇고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제가 그렸지 뭐예요 자 그리고 코를 좀 더 뾰족하게 뾰족하게 뾰족해져라 야야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도형 색깔에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 색상을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자 저는 여기 파랑색을 넣고 싶은데 파랑이 너무 촌스러워요 일단 넣습니다 근데 이 색깔에서 조금 색깔을 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는 자 목록 다른 채우기 색을 누르면 사용자 지정에 이것에 고유한 코드가 나와요 33102160 보이죠 자 요게 이제 중심 색상이에요 근데 이 색상에서 나는 좀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녹색과 파랑 색상을 살짝 요렇게 숫자를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면 색상이 어때요 조금 네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쵸 새로운 색상이라고 만들어져요 이게 기존의 색이고요 바뀐단 말이에요 아 빨강도 좀 바꿔볼까 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확인됩니까 이렇게 바꿔요 아주 미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투명도 보이세요 자 제가 빨강의 색상을 조금 더 이렇게 색상을 어때요 빨강 녹색 파랑의 숫자를 조금씩 변화를 주니까 어때요 얘가 이동이 되는 거 느껴집니까 네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아하 녹색도 이렇게 색깔 파랑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색깔을 바꾸면 점점점 다른 색깔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아 그래 내가 원하는 색깔이야 마음에 들면 이 코드표 표시해 두고 투명도를 살짝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명도는 여러분 물감이 이 물감인데 여기다 물을 어느 정도 희석할 거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희석되면 어때요 네 다른 물 그 뒤에 다른 개체가 당연히 비쳐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확인 이렇게요 아 뒤에 게 보인다 그죠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형 서식에서 맨 뒤로 보내기 눌러보세요 요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어때요 되게 세련된 느낌 들지 않나요 아 그러네 그죠 그리고 유의사항은 이 선 색깔도 여러분 선을 아예 없애버리면 흐리뭉텅한 모양이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색상도 이 도형과 비슷한 색상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가시던가 아니면 이 자체를 강조하려면 보색의 색상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너무 띄죠 네 이러면 얘네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윤곽선을 주되 윤곽선의 색상을 아주 옅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색상이 뭐 중심 색깔이 얘다 그러면 어 그 중심 색깔에 못지않은 비슷한 색상으로 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하얀색 하얀색은 거의 느낌 없지요 아니면 약간의 회색 이런 것들을 줘서 좀 더 부드럽게 요런 느낌 아니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느낌을 살리세요 살리고 요기 여러분 그 두께가 있는데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세요 그러면 한 듯 안 한 듯 아주 자연스럽게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 투명도를 이 도형을 맨 뒤로 보내면 어차피 투명도가 없어도 얘가 뒤로 가기 때문에 그림이 보이는데 굳이 투명도를 줘야 됩니까 이러는데 투명도를 여러분 주면은 물이 희석되니까 보다 색깔이 옅어져요 색상을 좀 빼는 역할이에요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이 채우기 색을 옅은 색으로 아예 줘버려요 네 투명도 0으로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대로 그거는 여러분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에는 이것도 일종의 차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 연도는 뭐 또는 출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기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 위에 요렇게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제가 도형을 이용한 표를 보여 드린다면 원래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도형이에요 제가 괜히 과하게 꽃분홍색을 집어 넣었는데 도형을 가지고 앞으로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미래는 점점점 에 매출액과 직영점의 개수가 더 더 더 21년도엔 이만큼 23년도엔 이만큼 늘어날 겁니다 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청중들은 어때요 아 정말 저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건가 봐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이걸 백날 설명해도 이거는 평면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띄는 시각적 효과 직관적인 어떤 효과 이런 면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도형을 이용해 디자인을 배우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배워야 한다면 유튜브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종합 강좌는 1강 새로운 기능과 화면 기본 구성 요소부터 15강 PDF 파일 저장과 유인물 마스터 인쇄까지 전 과정을 한 번 결제로 장소와 시간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평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강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강의의 링크는 IB96 채널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거나 본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파워포인트 과정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마스터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